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립군산대학교 경제학과 이은혜, 무역학과 최자연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군산시에 위치한 학교로서 동북아이 중심 새만금과 함께 거듭 성장해가고 있는 학교입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지역중심대학, 창의적 글로컬 인재양성대학, 함께 웃으며 성장하는 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차별화된 대학 브랜드와 미래 경쟁력을 갖춘 군산대학교를 저희와 함께 만나볼까요?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국립종합대학교인 군산대학교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명문대학입니다. 정문을 지나 넓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곳 중앙도서관은 45만여건의 자료와 3천여종의 각종 학술지, 5,500여종의 전자전월 등이 비치되어 있고, 최첨단 시설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학술정보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1학생회관입니다. 제1학생회관은 학생자치활동과 각종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젊음과 열정이 함께하는 국립군산대학교 특유의 활기차고 멋진 대학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제1학생회관의 바로 옆에는 제2학생회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2학생회관에 있는 취업창업지원과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1대1 상담을 진행해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 상시진로지도 시스템 운영 등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에서 조금만 걷다보면 캠퍼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정경과 벤치가 보이고, 그 뒤에는 하얀 목련이 예쁘게 핀 종합교육관이 보입니다. 종합체육관은 최신식 기구들을 갖춘 체력단련실과 체육부가 위치해 있으며,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농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의 실내체육활동과 각종 행사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네트워크와 기술혁신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며, 내부에는 창업카페인 청춘당이 있어 학생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학생생활관입니다. 학생생활관은 1300여명의 사생들이 신강과 구간 8개 동에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2003년에 준공된 신관은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형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관에서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학군단 건물이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학군단은 대한민국 육군의 초급 장교를 양성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군산대학교의 새만근 캠퍼스입니다. 새만근 내 전국 최초로 대학 캠퍼스인 새만근 캠퍼스를 설립하고,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대학의 교육, 연구 기능을 이전하여 학생 취업 연계성 및 기업 연구 역량 강화에 임쓰며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최초로 새만근 지역에 산업융합 캠퍼스 및 신재생에너지 특성화관을 건립하여 기계자동차, 조선,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소재 관련 분야 등에서 새만근의 미래를 선도할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으며 성장하는 창의적 글로컬 대학,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당당한 실무형 미래인재 양성대학, 국립군산대학교입니다. 저희와 함께 둘러본 군산대 캠퍼스 어떠셨나요? 화합과 참여, 그리고 공유를 핵심 가치로 새만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학, 열린 소통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군산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